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왜 제꺼는 없어요? 글쎄 왜 네꺼만 없을까? 엄마한테 물어봐 내가 왜 네 귀한 아들꺼만 쏙 빼놨는지 너 뻥쳤지? 그치? 쬐끄만게 어디서 개구라야 펭귄왕자 네가 그린 거 아니잖아 아니 네가 갖고 있던 그림 아니잖아 자 그려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꾀꾀꾀 펭귄 그려보라고 자 어서 너 왜 못 그리니? 그려봐 nu okay 너나 헛 맘 수 나 왜 홍대 핑계도 못 그려요 엄마? 내가 다섯 살 땐 그렸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못 그려요 엄마? 이거 내가 그린 거라면서요 조아누나 엄마가 이렇게 못 그리면 내가 엄마 아빠 아들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 엄마 아들 맞잖아요 엄마 나 아빠 아들 맞잖아요 맞어 너 엄마 아들 맞어 넌 내 아들이야 니가 내 아들이야 금만복이 아니라 장은중이야 정말이죠? 정말로 내가 장은중이죠? 지은중이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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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